안녕하세요. 구자리입니다. 저는 전에 자연이 숨쉬는 곳과 나비의 고장, 한평에 다녀왔는데요. 한평이 자랑하는 센테문화관관지, 한평엑스포공원에 가면 아름다운 곳과 함께 다양한 나비와 공충을 관찰할 수 있고 양서파축류 산대공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아나콘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인데요.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던 김철선생의 생애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한평전지길은 한평군을 대표하는 노보길인데요. 사계절 내내 체절꽃이 피는 자연 속 휴식초로 사랑받는 곳입니다. 영행하다가 조금 쫄쫄하다면 한우의 면산지로 유명한 한평에서 생고기 비빔밥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곳은 한평릎 석성리 석두마을에 자리한 덜머리 해수욕장인데요. 너른 백사장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낙조도 감상할 수 있답니다. 푸른색 명력이 넘실거리는 힐링여행지 한평으로 오세요. 푸른색 명력이 넘어가는 고전지기 바랍니다. 푸른색 명력이 넘어져요. 푸른색 명력이 넘어져요. 푸른색 명력이 넘어가는 후에